변기수가 자동으로 살균수로 바뀌면서 토출구에서 전부 다 살균수 나오죠? 한 개당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한 2천을 쓰시거든요? 오늘 1 플러스 1이면 2년 치고요 올해 나온 화비비는 세정 성분이 두 배가 흡입이 됐습니다! 안심 소재! 자, 유리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냥 일만 보시고 물만 내려주세요! 살균수 딱 진짜 나오죠! 오 개운해! 살균이 무려 90.9%! 살균의 물때 오염망도까지 하는데요 진짜 똑똑한 게 다음번 사용불량이 나오네요 자, 여러분 보세요 물이 내려가자마자 아주 파란색의 세정수가 다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딱 멈춰요 그 의미는 뭐냐? 2개월 2,000번 알뜰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청소하세요 남편이 일 볼 때 애들이 일 볼 때 자동으로 하시고 주말이라 집에 오래 있었더니 남편이 냄새를 느꼈나 봐요 자, 여러분 이거 걸음망 한번 지금 가서 보셨어요? 아이고, 이거 웬일입니까? 2차 오염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썩은 음식물도 여기다 다 담아두시죠? 자,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, 고분자 화합물을 이 한 링 안에 넣어놨는데요 무려 4개월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위에 얹어놓으시고요 네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만 하세요 아, 진짜 할 게 없어요 나는 설거지만 했는데 고분자 화합물을 내려가면서 벌써 끝났어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 기본인데 잘 보실 건 미끌미끌 거름막만 닦는다면 고양이 세수입니다 그렇죠 그 안쪽에 있는 원인을 잡아야 돼요 하수구 냄새 걱정까지 끝 하나당 4개월 정도 쓰시는 걸 오늘 1 플러스 1 기준 약 2년치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잡아줘요, 여러분 그럼요, 그럼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그 꼬리꼬리한 냄새까지 잡아 드립니다 자, 이번에는요 꽉 막힌 여러분들의 속을 뚫어드릴게요 면도하지 말라니까 진짜 머리 감지 말라고 자, 이 머리카락이 꽉 차 있죠 네 쑤시고 독한 거 뿌려봐도 안 돼요 여기 옷걸이 같은 거만 이렇게 넣지 않아요 안 돼요, 안 돼요 자, 이럴 때 네 이거 한 포면 만사 해결입니다 음 지금까지 이것저것 다 써봐도 안 되셨던 분 네 이 한 포만 싹 여기다 붓고요 뜨거운 물만 부어주세요 아주 뜨거운 물을 부어주십시오 네 자, 보세요 꽉 막고 있었던 머리카락 응 이물질 허 물 enzy 개운합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진작 살걸 이걸 왜 몰랐대 이게 속이 다 불립니다 그러니까요 자, 그러면 내려가면서 안에 막혀있던 그 냄새까지 다 잡아줘요 뻥! 저도 머리카락 진짜 많이 빠져요 네 냄새 나는 배수구까지 시원하게 뻥 뚫어주면서 살균과 악취 제거를 같이 하니까 네 손 대지 않아도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해결해서 그럴 거예요 아니 그 배수구에서 걸레 냄새 올라온 way 그거까지 잡아드릴게요. 자 여러분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세탁기 두 번 돌린 것 같아요. 근데 세탁기 안쪽을 한번 보셨어요? 야 이게 웬일이야. 저 깜짝 놀랐잖아요. 애들 것 간다고 세제 비싼 거 사시죠? 안쪽 뜯어보면 우리 집도 남일 아닐 수 있어요. 자 그렇다고 세탁기를 뜯어서 뭘 하겠어요. 자 세탁조 청소 한번 해봅시다. 드럼 세탁기 일반 통돌이 세탁기 다 상관없이 한 포만 이렇게 딱 넣으신 다음에 표준 코스로 돌리세요. 그렇죠.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. 매일매일 돌리는 세탁기지만 요거 한 포만 넣어주시면 끝났어요. 이렇게 깔끔하게 소리 들리시죠? 그런데 지금까지 이 물에다가 아이고야! 우리가 우리 애 옷을 계속 헹굼 탈수 헹굼 탈수 안이 되어 옵니다.